월요일 뉴스 포커스 이슈 분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미국의 터키 제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리라와가 급락하면서 신흥국 시장의 불안감도 팽배해졌습니다. 신흥국의 통화 가치와 증시가 줄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구제금융 위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 방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키 리라와가 장중 22%까지 급락하자 신흥국 통화는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신흥국 증시에서는 공포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주요 주가지수가 일제히 1% 이상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터키의 사실상 금융위기가 임박한 것으로 보고 구제금융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습니다. 사실 통화 시가 10% 20% 떨어진다는 것은 거의 금융위기 상황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터키의 리라와의 포럭스는 유럽 운행들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미국채의 매수가 몰리면서 리라와의 가치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향방에 키를 쥔 미국의 중간선거 전까지는 신흥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처럼 꺼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 분쟁 등으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주의 노선 강화로 인한 신흥국 불안 요소가 더욱 증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신흥국의 불안이라는 게 당연히 신흥국에 내재된 불안 요소로 분명히 있는데 이 타이밍상 지금 터지기보다는 지금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 아마 미국 시장은 그거를 지나면 좀 완화되지 않을까 다만 이 같은 위기가 전체 신흥국으로 번질 우려는 시기상조라며 국내 증시에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터키를 비롯해 카자흐스탄, 이란 등 외환유동성이 취약하면서도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의 금융 불안은 피할 수 없지만 신흥국 중에서도 대외 건전성이 가장 양호한 수준인 한국은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출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유럽은행의 터키 대출 규모는 1200달러 내외로 제한적이라며 그리스 사태 당시에 3분의 1에 불과한 만큼 위기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